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광미숙 대표의 직무집행 정지에 따라 국민의힘 정상화 추진단이 직무대행을 선출했지만 대표단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정상화 추진단은 16.15 전 의총을 열고 대표의원 직무대행 선출에 나섰습니다. 국힘 의원 78명 중 대표단을 제외한 43명이 투표에 참석했고 과반의 참석에 따라 선거를 치러 총 33표를 얻은 김정호 의원이 직무대행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대표단은 이날 열린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례와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는 교섭단체 차원의 모든 책임적 지위로 대표의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석 부대표와 부대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표의원의 직무대행 지위는 그 누구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 대표의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따라 현재 그 직무는 김정영 수석 부대표가 대행하고 있기에 한 개의 교섭단체 내에 두 명의 직무대행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힘의 내홍이 이어지면서 경기도의회 예산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협상을 위한 양당 대표의 실무협상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양당의 합의에 따라 예산안 통과가 예상되지만 국힘의 분열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경기도의회 일정에도 여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